네,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16년 10월 학평, 가형 11번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. 자, 문제는 두 평면이 있어요. 그랬을 때 이루는 각의 크기를 θ, sin θ를 구하라는 겁니다. 됐죠? 자, 그럼 우리는 뭐예요?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건 우리보다 두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하고 같습니다. 따라서 우리는 이 평면의 법선 벡터를 구해보면 얘는 h1이라 그러면 얘는 지금 1,√2,-3죠. 그 다음에 h2는 우리가 z는 0이라고 해당하는 요거의 지금 법선 벡터인데요. z는 0이다 우리가 지금 xy평면이 되는 거예요. 우리가 xy평면의 법선 벡터는 보통 z축이 되죠? 그 z축 중에 길이가 1인 벡터 그래서 우리는 얘를 0,0,1이라고 설정하면 이 해당하는 법선 벡터가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? 두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이 오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다. 따라 해당하는 코사인 세타들. 두 법선 벡터들끼리 이루는 각. 루트 1 더하기 2 더하기 1. 그리고 여기는 1 하면 얼마가 돼요? 마이너스 지금 1이 되겠죠. 하지만 우리가 이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항상 예각만 생각하시는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항상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여줘라. 이해하셨어요?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예각이에요. 이게 평면이 있으면 우리 항상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예각 쪽만 생각하자. 알았죠? 그래서 코사인에 절대값 붙여라.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? 얘가 4니까 2분의 1이 되겠다. 됐죠? 그러면 이때 뭘 구하라? 사인 세타를 구하라.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해야죠? 특수각이죠? 그럼 세타가 만족하는 게 3분의 파이가 되겠네요.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다? 2분의 루트 4. 됐죠?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